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1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요. 동의어입니다. 발명과. 그리고 그의 유명한 발명품인 전구는 입니다. 무엇? 비슷한 상징물이에요. 그러한 번뜩임. 영감을 받은 천재성이죠. 전통적으로 뭐뭐와 연관되어 있는 천재성. 창의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전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영감을 받은 천재성의 그러한 번뜩임에 대한 아주 비슷한 상징물이었다. 토마스 에디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발명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유명한 전구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굉장한 영감. 천재성이 영감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나 반뜨기는 아이디어의 어떤 사례, 예시가 되는 것 외에도 에디슨의 전기뿔은 뭐뭐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할 가치가 있죠. 다른 이유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중요성. 전기뿔의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전기뿔을 둘러싸고 있는 전기 시스템의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중요성은 맞먹습니다. 필적합니다. 뭐와 그것과. 요거는 요거 대신에 쓴 거예요. 무엇에? 다른 어떤 발명품의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중요성과 맞먹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적어도 지난 200년 이후로. 자, 이번은 이건 크게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도입과 확산이죠. 전기뿔, 그 다음에 전력의 도입과 확산은 였습니다. 일단 핵심 단계들 중 하나였어요. 세상의 변천에서, 세상의 변천에서 산업화 시대, 산업화 from A to B니까 산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어떤 변천을 하는데 어떤 핵심 단계들 중에 하나였대요. 누가? 전기뿔과 전력의 확산과 도입과 확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를 부연 설명합니다. 산업화 시대는 뭐뭐로 특징 지어집니다. 철, 석탄, 증기로 꼴찌어지고 있죠. 또는 특징 지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위치워지가 생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이후의 시대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외열로 보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산업화 이후의 시대는 전기가 서로 합체가 되는 거죠. 뭐와? 석유, 경금속, 가벼운 금속과 합금, 그리고 내연기관. 근데 얘네들이 뭐하는 애들이냐? 제공해줘요. 21세기에게. 그것에 두드러지는 형태와 특성을 제공해주는 이런 석유부터 내연기관에 이르기까지 이거죠. 이렇게 형용사로 저는 정리를 했는데 부사적용법의 결과로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의 시대는 뭐냐? 전기가 합세하는 거죠. 석유와 내연기관, 얘네들에 의해서 합세가 돼서 제공해줍니다. 21세기에게 무엇을? 특유의 형태와 캐릭터를, 특성을 제공해준다죠. 근데 우리 자신의 시대는 여전히 대체적으로 캐리니 더 스탬프 오브는 뭐뭐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시대는 여전히 대체적으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렇죠. 산업화 시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부시게 또는 아무리 감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에 의해서? 전자, 컴퓨터와 그리고 미디어의 경이로움에 의해. 21세기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대, 즉 산업화 시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저 뭐뭐 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에,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초기 전기 혁신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전기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LED라든가 이렇게 이런 더 발달된 전기, 전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